3만 5분 2만 3분 3만 4분 1만 4분 1만 4분 2만 4분 1만 4분 2만 5분 지수 1만 2분 1만 5분 만드는 확률이 높죠 지수 도착 도착 아! 확실히 밀립니다. 근거리는 아스발 MC사 중장거리는 콜그한테 밀리고 아니 배그폰 아니 솔직히 우와아! 방금 뭐야? 해야지 어찌하군요, 아직 도착해 막힐게, 적응에 도착한 거에요 장기 하나로 하는 공격에 들건가 언제든지 메타로 부활할꺼야 이렇게 오마이 짤 아이고 여기 올라갈 수 있던데 아세요? 엥가드 스토리 아 오케이 아 뭐야 저게 안맞아? 와 쌍둥이 개어미 없겠다 마가운데 오케이 뭐야 바쳤다 오케이 야아 키네틱 도의를 뚫어버리는 진짜 엮였다 방금 꺼 한 장 한..그거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